뭐 여자를 갖다 저기 했다든 뭐 같이 갔다가 뭐를 갖다 타서 먹었든 어쨌든 뭐든 그런 저기로 수술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관제가 낄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지금 그렇게 나와요. 머리가 아파져요. 지금 상황 자체가 되게 많이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복잡해. 안녕하세요. 청아관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늘도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고요. 이번에 사주를 듣고 이분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분일 것 같은지 느껴지신 대로 한번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성분의 사주를 들고 왔어요 선생님. 그래서 프로필상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1976년생 이 사람은 자손을 형제를 뒀네. 세자손을 두라고 하였는데. 현재 자손이 있냐고 그래. 그러는데 이상하게 오래 이렇게 집안의 분위기가 지금 흐리게 나온다랄까. 먹구름이 지금 들어와서 이제 고민을 하고 생겼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역시 또 말하자면은 신랑하고 저기 신랑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네 맞아요. 신랑 사주도 드릴까요? 이혼의 사람이 아니고 부부가 있어. 맞아요 맞아요. 신랑 분 것도 드려요? 그래. 자꾸 이상하게 부부간에 어떠한 저기가 생기는 건지 뭐가 생기는 건지. 신랑 분께 75년. 신랑으로 인해서 집안에 모든 게 지금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다고 볼까. 지금 현상 안 해? 어. 현상 안 해 지금. 왜 그러냐면은 뭐를 갖다 손을 댔다든지 뭐 어떻게 누명을 쓴다든지 어쩔다든지 이런 적이어서 말하자면은 관제 시끄러운 거 이렇게 관제로만 갖다 끼고더라. 올해 49수 48수가 수가 좋은 건 아니거든. 48수도 와이프도 그렇지만 둘이 부부는 갖다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이혼하고 이럴 정도는 아닌데 이거를 인해서 서로가 이렇게 이제 얼굴을 붉히게 되고 부부간에도 이제 실갱이를 할 수 있고 잘못하면은 이제 공방수가 낀다 소리가 나와요. 공방수는 뭐 떨어져서 뭐 저기 있다든지 뭐 이거 잘못하면은 돈이 있어서 돈으로 일구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은 까딱 잘못되면 오게 갇힐 수도 있어. 그 사람이. 그러다 보면은 뭐 이거 큰 건수가 되겠지. 별거 아닌 것 같지. 올해 그만큼 망신수가 있는 사람이거든. 올해. 망신수라는 건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지나가다 엎어진 사람을 일으켜도 이 사람이 첫 딸과 억울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술을 먹고 갔다 저기라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그게 자기가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거고. 여러모로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술을 조심해야지. 술. 이 남자는. 술을 조심해야 된다. 술로 인해서 내가 크게 무슨 시비가 붙든 망신수가 있든 뭐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저기를 보면은 이 남자도 그렇지만 이 여자도 그렇고 연이 사람 같지는 않다는 거야. 연이 사람 같지는 않다는 거 보면 우리 그냥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고 무슨 정치를 한다든 연예인을 한다든 뭐를 한다든 그런 데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기 때문에 남이 많이 내 얼굴이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도 크게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묘하게 이 사람은 이 남자가 집안에 그러한 이제 일을 회오리빠름을 일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 집안이 지금 시끄러질 수밖에 없어. 지금 그렇게 나와. 자꾸 관제 같겨. 그러면 경찰서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겠지. 그러다 보면은 일 해결되는 것은 해결이 되는데 지금 시끄러워서 사회성으로 이 사람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힘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나와. 그러는데 사람은 굉장히 착하네. 둘이 성실하고 부부가 굉장히 그냥 성실하고 사람에도 그렇고 욕심도 많고 뭐를 하려고 하면 끈기가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 근데 아까 보듯이 술을 주시는 말이라고 한 것은 뭐 술이 사람이 술이 술을 먹는 거지 저기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어느 선에서 저기하면 되는데 일진에 일진이 나쁘다고 보면 안 좋은 일이 겹쳐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망신수라는 거야. 거기에 같이 술좌석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뭐 여자를 갔다 저기 했다든 뭐 같이 갔다가 뭐를 갔다 타서 먹었든 어쨌든 뭐든 그런 저기로 해서 술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관제가 낄 수가 있다. 이 얘기야. 그렇게 나와. 머리가 아파. 지금 상황 자체가 되게 많이 복잡한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어. 복잡해. 복잡한데 이 사람들이 저기 하려고 하는데 뭐 이 진실은 밝혀지겠지. 근데 이제 금전은 이제 금전의 이제 손재수는 가겠지. 음. 그러면은 선생님. 이게 어쨌든 이 남성분이 지금 많은 관제 속에 껴있다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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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이 상황이 관제에 껴있는 게 저는 궁금한 게 관제가 된 게 이 분이 자처한 일인지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이 휘말린 건지 이 사람이 자처한 건 없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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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처한 건 없어. 음. 자처한 건 없고 뭐 이제 같은 이제 뭐 사람들끼리 있어갖고 같이 거기에 합세해갖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거기서 같이 합세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저기를 한 거지. 어떤 저기나 행동을 해서 이렇게 이제 거기에 걸려들어갔지. 자꾸 관제로 가다가 혼자 개인적으로 혼자 해서 그런 건 아니야. 이 사람이. 아. 무리로 약간 뭔가 잘 못하는 느낌이다. 무리로 인해서. 같은 동료들이 있었겠지. 거기에 이제 지금 그 만큼 재수없는 거지. 오케이. 굉장히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고 뭐든 이제 생활력이 뭐고 그런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슈화 돼갖고 말이 이제 막 저기되다 보면 이 와이프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둘이. 누구만 하더라도 끼리끼리 만나고 판사들, 판사끼리 만나고 연예인, 연예인끼리도 만나고 이런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저기 와이프도 생활에 어떠한 타격이 있지. 그쵸. 아무래도 타격이 있어. 여지껏 이 사람네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지금 요렇게 이런 사건이 이제 한 달 두 달 사이에 벌어진 거다. 그렇게 나와.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선생님. 요 정도까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야. 이 사람은 갖다 억울하겠다. 근데 이런 해결은 잘 될 거 해결은 지금 시끄러워도 해결은 잘 마무리는 잘 돼. 해결은 또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응응응응. 마무리는 잘 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